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동탄 제자료교회의 오가람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간증에 작은 제목을 붙여봤는데 제목은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잠잠하기까지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불신자의 삶에서 빛으로 인도되어진 삶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2009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기까지 저는 세상의 물결에 적당히 때로는 과하게 때로는 부족하게 저의 인생을 맡겨봤다가 저항해도 봤다가 타협도 해봤다가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고 있었습니다 10대에는 집안이 재정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세대 이전의 가족들에겐 아주 잦은 일이겠지만 의사소통의 충돌 또 그리고 재정의 문제로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주된 핵은 아버지가 드셨던 술과 아침이 되면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폭력이었습니다 10대 때는 모든 가족이 그런 줄 알아서 저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왜 술에 도움이 필요하셨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때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아버지가 오시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 가운데의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글을 쓰시는 일이었습니다 식품유통업의 동향을 업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잡지를 발간하는 회사의 편집이사로 근무하시며 글을 기구하셨고 그 과정에 필요한 사진은 직접 찍으셨습니다 고향에서는 문인협회를 출범하셔서 고향의 문인협회를 처음 만들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활동하셨습니다 예술가의 기질 또 자연을 좋아하시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 깊은 사색을 통해서 탐구하시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질을 타고난 아버지가 거제도 산골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가장 변화가 빠르고 거친 서울 도심지의 큰 빌딩 숲에서 유통업계의 잡지에 글을 기구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나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내면의 싸움을 하면서 보내셨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싸움 중 무의식적으로 가족에게 쏟아낸 분노는 가족들을 늘 불안과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분위기로 내몰았었습니다 20대가 들어서며 아버지가 주말 낮에 갑자기 방에서 악하는 소리를 크게 내셨는데 척추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급성으로 퍼지면서 모든 신경을 공격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3일 만에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고 20살이었던 저는 엄마와 언니와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반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병중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와 언니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이 되던 즈음 외식업을 시작하셨던 어머니께서 가정과 간병인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수차례 반복이 되었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집을 줄이고 외식업을 하던 어머니 사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 나가는 불안정한 상황을 되풀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가족 경제에 도움은 당장 될 수 없더라도 제 생활비와 제 앞길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원하는 방향의 진로를 위해서 직장을 이직을 계속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직장 생활 중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업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순발력, 집중력과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으로 다시 옮겼지만 결국 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중병에 누워 계신데 제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니 어머니께 제가 걱정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마지막 회사도 결국 1년 반가량을 최선을 다했지만 건강은 나아지지가 않았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 요가가 더 나빠지지 않게끔은 유지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결국 20대 중반에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요가원과 집 주변 공원을 이용해 혼자 요양을 하는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도중 요가 강사 제안을 받으면서 조금씩 요가원의 인턴 과정을 통해서 스텝의 일과 외부 출강을 맡게 되고 강사를 직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요가원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불안정한 형태의 프리랜서 일을 아슬아슬하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분당으로 와서 저와 잠시 같이 지내던 언니가 다시 서울로 이주를 하고 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직장과 부모님 집에 중간에 있는 지역 히트니스에 추가적으로 일을 구했습니다 건강이 최대치로 약할 때 경제활동과 커리어가 줄어들었던 것을 만회하고 싶기도 하고 또 새로 시작한 직업도 잘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카페거리의 카페 한 군데에서 아르바이트까지 추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10대와 20대는 그냥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아무런 전략이 없이 폭풍과 같이 느껴지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삶이 다가 아닐 텐데 라는 막연한 갈급함으로 어린 시절 환경 속에서 주입되어버린 깊은 공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바탕으로 분노의 감정이 제가 타고난 열정이라는 특성과 뒤섞여져서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를 또 다시 나아가 보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저는 투잡으로 일하던 카페에서 현재 용인교회의 장년부에 있는 한 동생을 통해서 당시 용인교회의 청년들과 개척팀으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였던 고병국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듣게 된 복음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회를 다닌다고 스스로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 또 그들의 실망스러운 성품과는 상관이 없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고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호로 거듭난다니 이전 것은 없던 것이 된다니 또 새롭게 된다니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치유와 저의 일에 대한 믿음의 전진을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28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2년 정도는 정말 언제든 저의 생각과 마음에 불만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떠나겠다는 마음을 한구석에 품고 실험을 하듯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복음은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온갖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았던 온 몸의 통증들 또 기술연장을 한 2년 또 요가 수련을 2년 헬스피트를 꾸준히 해도 끝없이 따라다니는 통증의 증상들이 많게 될 거라는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었는데 믿음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몸의 치유와 속죄라는 책을 읽다가 턱에 늘 가지고 있던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함과 동시에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좀 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절대로 사수해야겠다는 믿음이 자리를 잡아서 세상적인 생활이 늘 우선이었고 말씀을 듣는 일은 서브적인 도구로 살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주일 예배와 기도회 등 교회 모든 활동에는 다 참석하는 것이 기본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대 초 중반은 말씀을 먹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훈련하면서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생활도 재정의 말씀 하나를 시작으로 하여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일이 추가적으로 생기었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 얻게 되는 직장들에서도 커리어를 점점 쌓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다녔던 방송학과에서 품게 된 영화 감독의 꿈을 가지고 3년 남짓 방송과 영상과 관련된 직장을 다녔지만 건강 문제로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를 못했고 요가 강사는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한 센터만 종속이 되어서 근무를 해서는 기본 직장인 급여가 충당되지가 않았으므로 늘 두 개 혹은 세 개의 사업장들을 오가면서 수업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한 센터에서 강사가 2년 이상을 근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의 직장들은 모두 주님이 안내해 주신 최고의 직장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리랜서 생활을 8년 정도 한 후에 저는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의 고백 기도 중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들을 따라 저는 사업장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고백 기도를 선포하기 전에 프리랜서 생활의 지속 중에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개인 사업을 권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저는 이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건면하시는 건지 제가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자극을 자꾸 받는 것인지 확인했어야 했기에 자극을 조금씩 받으며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저의 셀 리더이셨던 정효덕 전도사님께서 프리랜서에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어떤지 건면을 하셨는데 저는 비즈니스의 빚자도 모르고 어머니가 사업을 하실 때 아버지와 다투기도 많이 하시고 사업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업이 싫다고 못을 박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 사업과 한 가족의 가장 역할을 동시에 해오신 어머니를 보고 자랐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한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이 바로 비즈니스인데 왜 사업을 싫다고 말하고 왜 비즈니스를 모른다고 하냐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표정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조금 났어요 그 말이 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깊게 심겨졌고 저는 사번 기도실로 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영적인 구역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요가원아 나타나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요가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0대와 20대의 암흑같던 시절을 2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나면서 빛을 알게 되고 빛으로 살기 시작하는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관계와 영혼구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나눌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영혼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훈련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기도 어렵고 노력을 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성숙한 관계가 무엇인지 내 힘으로 추구하여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영혼구원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혼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관계에 대한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었고 복음은 듣는 자에게 복이 되고 사람의 심령을 만지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 배우고 본 후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수도 없이 당해야 했고 수많은 거절과 시간 사용, 감정 사용, 돈 사용은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수도 없이 쉽게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듣고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불신자에서 빛이 들어온 내 삶을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깊은 갈망은 제 안에서 도무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세상 사람들이 나의 재정상태나 사회적인 직분을 체크하면서 저의 말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을 해내야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물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길에서 영접하는 사람 또 차에서 영접하는 사람 교회 건물까지 몇 차례 오다가 가는 사람 카페에서 말씀의 실제만 나누던 사람 저와 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척하는 사람 저와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듣는 척하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모든 과정이 실패투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지만 교회에서 배운 대로 느낌을 계속 이성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관계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서혜진 자매와는 제가 영접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1년 정도 1대 1로 말씀의 실제를 나누고 말씀의 실제로 셀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병국 전도사님께 잘 연결이 되어 양육반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하며 함께 10년째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한 언니는 제가 비 그리스도인과는 동업을 안 하겠다고 말한 뒤 몇 주 뒤에 스스로 영접 기도문과 방원 기도를 알려달라고 새벽에 저를 깨웠습니다 지금은 함께 치열하게 업무적으로 서로를 비판하면서 나를 세워주는 동업자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몇 년 전 주님 앞으로 나오시며 현재는 불신자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종종 1대1 레슨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운동을 알려주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회원들이 자주 계셨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시절부터 회원님들의 몸에 손을 터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그때 손으로 기름 부음이 전이 되는 것에 대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요가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 또 영이 갈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업 후에 프리랜서 시절 경험에서 배운 것들이 제가 사업장을 차린 뒤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금을 전하는 계기로 연결이 되었고 보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 보금을 전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조금씩 더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보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제가 운영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돈을 내고 수업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사업장에서 종종 보금을 전할 때에는 너무나 고민이 커서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셨던 조슈아 목사님께 여쭤보고 또 성령님께 또 물어보고 답을 듣고도 며칠을 고민하고 그 중 한 회원님은 개인 레슨을 8회 정도 받으셨을 때 제가 전하지 않는다면 심령이 3을 칠 것 같아서 개인 수업이 끝나자마자 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성령도 받으셨습니다 그 영혼은 용인교회 작년부로 잘 인도되어져서 치유에 대한 치유에 대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용인교회 집사님들과 리더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카톡이 저에게 종종 왔는데 감사하다, 교회의 승리이다 등등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지난 과거에 저의 관계의 훈련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고 교회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을 신실하게 하고 있을 때에 교회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아버지도 결국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면서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일전에 용인교회에서 소천하신 자매님의 장례식을 경험했던 터라 어머니도 저도 언니도 깊은 슬픔이 전혀 없이 깊은 슬픔으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사업장 운영 중에 외부 활동 중 알게 된 김수경 자매 또 이가은 자매 또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몇 년 전 연락이 닿은 김수진 자매에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각 자매들에게 심겨지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과정을 옆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주님의 심장박동은 그런 저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과는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크게 뛰었고 저는 단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구원에 대한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저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로부터 시작된 인간 관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 힘으로 하는 관계들은 때로는 참으로 처참하기도 한데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 관계는 향기가 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때로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서 11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 번가량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안에서 또 저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운행을 함께 누렸던 혹은 부딪혔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용하셔서 저를 고치셨습니다 이제는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르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탓도 나의 탓도 교회의 탓도 아닌 사람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교묘하기로는 세상에서는 가장 앞선 사탄의 전략이 바로 관계의 끊어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전략보다 더 완벽하신 성령님의 전략이 이제 제 안에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깨어진 관계의 회복도 새롭고 더 온전한 관계의 축복도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업 5년 차에 접어든 2020년은 그야말로 제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결론을 낼 수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는 실내 체육시설 교육서비스업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2월에 저는 홀린 듯이 기존 요가 업계가 하지 않은 방식을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제 생각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였음이 확실합니다 그 방식의 수업은 코로나로 3주 두 달 뒤 또 2주 두 달 뒤 또 3주 간증을 하고 있는 지금 한 달 문을 닫은 이 시기를 제외한 7개월 중간중간 되고 있는 수업의 적용과 안정화 작업이 툭 끊어져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듯한 버거운 상황을 직면하면서 끌어온 10개월의 대장정 동안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가원들 헬스장들이 하나둘 폐업을 하기 시작했고 12월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초보 프리랜서 강사님들은 물류업체에 취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며 작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을 투자한 직업을 내려놓고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강사님들 13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온 원장님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 강사님들은 무노동, 무임금이 철저한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생계에 지장이 크시면 떠나셔도 된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센터를 지키며 무료 온라인 수업을 함께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축한 방식의 소그룹 수업에 필요한 공부와 실기 연습을 계속해 나가면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현금 흐름의 정지 상태는 현재 눈에 보이기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 주님께서는 관계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시작한 우리 센터만의 방식의 수업 시스템이 더 가치가 증폭될 수 있는 온오프를 관통하는 시스템으로 2021년 3월에 새롭게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새 비즈니스를 함께 할 비즈니스 팀과 지금 운영 중인 센터 핵심 스탭들이 모두 이 시스템의 첫 그림의 정도만 보고도 좋은 방향임을 인식하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재정 상태로는 죽음의 계곡과 같은 이때에 멤버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사기가 충만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적 기준으로는 죽음의 계곡 같은 사업의 재정 상태에서 영적으로는 깊은 충만함 가운데 이 간증문을 읽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보내신 스탭들과 주님이 만나게 하신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 시작했던 나의 사업장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지금 이 훈련의 끝에는 마치 꽉 차서 흐르기 직전에 물 항아리를 밖에서 바라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항아리 밖으로 흘러 넘치는 물을 보게 되면서 그래 곧 차서 넘칠 줄 알고 있었어 라는 확신과 함께 공급이 멈추지 않는 사업장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범위를 골고루 또 적절한 때에 다루어 주시며 성장을 끊임없이 독려해 주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로 교회의 성도로 1년을 공급받았던 한 해는 폭풍이 아무리 불어도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웠던 한 해였습니다 매주 공급되는 저를 일깨우는 말씀 그 주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늘 선포되어졌고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2명에서 4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조미숙 사모님과 함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더 다룰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폭풍이 와도 저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저의 집이며 성령의 운행이 저의 각오 멈춤이며 내가 지키고 다스려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현장이며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시기에 저는 이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규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순도 높고 깊이 있는 말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멘토 조미숙 사모님 저를 인내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같이 울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교회의 성도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폭풍 같은 2020년을 역설적으로 평온 가운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심령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